영원하다는 건 어떤 거야? 끝이 없는 거지 그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 이 아이는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실험체입니다 실험체를 원소에 있는 벙커로 옮기기로 했다 민기현이다 민기현 씨? 누가 노린 겁니까? 일단 거기로 가있어 곧장 지원팀 보낼 테니까 아직 위험해 안전한 곳으로 가야 돼 왜 위험한데요? 야 야 야 내가 죽지 않는 존재라서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왜? 내가 거기서 평생 산 거라며? 거기서 뭐 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검사하고 밥 먹고 평생을? 아름답네 뭐가? 살아있다는 게 저겁니까? 실험체라는 게 민기현과 실험체라는 게 테러 용자로 설정하고 발견 역시 사살할 것 소부로 사람이 아니니까 상시장아 계속 생각해요 내 운명에 대해서 해수즈authorft 나ilik현 한 일 일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